저의 닮아 예술 창단책을 찾아주신 가수님들을 비롯하여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품격 높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현자입니다.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그리고요 반갑습니다. 참 공기도 좋고 참 좋네요. 여러분들도 얼굴도 너무 밝고 참 좋습니다. 여러분께서 반갑고요.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께 오늘 주인공이신 닮아 품바 예술단장님이신 이 호치님을 모셔서 닮아 품바 창단식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. 닮아 품바 예술단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는 닮아 품바 예술단장 이 호치입니다. 네 이렇게 많은 자리를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 제가 오늘쯤 다음 주에 제 큰 딸이 결혼식이라 가지고 필요연경 이렇게 같이 그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어느 생각 후에 많이 와주셨네요. 손님들이 그래.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대한민국의 스타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. 아 안아주십시오. 아 안아주십시오. 아 안아주십시오. 아 안아주십시오. 아 안아주십시오. 아 안아주십시오. 그 세월은 어찌 사셨소 처음 어디에 그 시절 방학교대 지워져 갔대 어머님 사랑 잊고 살았고 한 마라 버리고 깨요 불빛이 꺾어불리던 슬픈 복잡이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잘해요! 박수! 잘한 박수! 저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냥 못해도 그냥 들어주세요 아야 울지마다 배 꺼질라 가슴 시린 어린똑의 길 슬픈 배 잡고 불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은 어찌 사셨소 작은 먼지의 그 시절 방학교대 지워져 갔대 어머님 사랑 잊고 살았던 한 마라 버리고 깨요 불빛이 꺾어불리던 슬픈 곡절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불빛이 꺾어불리던 슬픈 곡절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잘합니까? 박수! 사실 우리 저희 어머니가 이 앞에 와 계십니다 자 한목 더 할게요 엄마 아들 잘하지? 잘하지? 네! 어 잘하지? 네! 아이고 잘난 아들 나가지 죄송합니다 이 앞에 와가지고 왜 제가 다 틀면서 하자니까 남들이야 죽어봐서 꼴꼴 웃지마 모두 두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마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사꾼 좋다! 아하하하하하 박수아! 자 박수아! 초BOV 평화 옹콩 reef 한긋books 머리에 다 настоящ 연지곤지 꽃게 지고 난장하고 지그러진 깡통에 인생을 담아 어둠기랑 두둥기둥기랑 내 발자야 오늘도 춤을 춘다 두둥기둥기두둥시 어린 방대가 좋다 박수 바보같은 몸짓으로 울숨을 죽고 그 십 많은 사람들께 용기를 주며 어둠기랑 두둥기둥기랑 어둠기랑 두둥기둥기랑 놀아보자 신나게 춤을 춘다 두둥기둥기둥시 어린 방대가 어린 방대가 어린 방대가 어린 방대가 어린 방대가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